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다음 주 초 주거 침입과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. 최 목사는 앞서 지난 2022년 9월 김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최 목사 측에게 몰래 촬영한 원본 영상들과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 목사가 악의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.